너, 내 딸몰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? 내 딸이 나가라는데 왜 버텨? 나! 장일어른. 누가 니 장일어른이냐? 야, 트렁크는 왜 싸줘? 집은 뭐가 이쁘다고 싸줘? 아버님. 너 같은 놈 자식으로 둔 적 없어. 가방 두고 맨몸으로 나가. 아, 나가란 말 안 들려. 이 집에 니께 뭐가 있어, 어? 이 집, 이 회사, 어? 니 이 양복들 다 누구 덕이야? 누구 돈으로 샀어? 아빠. 말이 말 같지 않아? 나 알아잖아! 내 음망덕한 놈. 은혜를 원수를 갚아도 유분수지. 니가 누구 덕에 산악우시라고 사는데 누구를 울려? 니가 감히 누구 눈에 눈물 나게 만들어? 할아버지 그러지 마. 아빠한테 화내지 마요. 왜 아빠한테 나가라고 그래? 나 아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. 아빠가 엄마한테 뭘 잘못한 거야?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? 어른들 얘기하는데 세나 넌 올라가 있어. 엄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나 아빠 없으면 못 살아. 그러니까 엄마가 밥 풀어주라. 응? 세나 아빠잖아. 세나야. 할아버지, 할아버지 왜 아빠가 미워해? 엄마가 나들이 말 안 내면서. 우리 가족이잖아. 가족을 싸우면 안 되잖아. 가족은 같이 사는 거잖아. 근데 왜 아빠한테 나가라고 그래? 안 돼. 아빠 못 나가. 제대로 안 돼. 세나 아빠야. 세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. 아무 데도 못 가. 알았지? 아빠야. 빨리 약속해. 그래. 세나야. 올라가자. 아빠도 집 나가면 나도 집 나가버릴 거야. 집안 꼴 잘 돌아간다. 장일어른. 믿어주십시오. 장일어른. 저는 결백합니다. 믿어주십시오, 장일어른. 장일어른. 괜찮아요. 사와드. 찾기. 감사합니다.